아이고 미식어금 중앙노래 불렴수가게 아이고 난 속상해엔 첨량 저 도깨 아들로 희연 어몽 속은 그자 시커멍하게 타붐지 커우다게 거 왜 다 커그네 이제 내 부러게 이제란게 외부나마나 오늘 미식어웃을 들어볼 일이선 맨울에 신디 전화하는 아이 음성이 또나베연 아이고 무슨 일이시냐 그는 무슨 일은 없어요 아이가 그자 기시비 퍽 죽은 그는 이젠 니가 어중간 허베다 연 그냥 알았잖아 연 아들 신디 전화는 그자 어몽뚱 미식어 존다니만의 힘쩐 씽! 같아 멍 알았으다 멍 아이고 아이고 그런거 경허지게 다 큰 아들 신디버리넣으면 그런건 아방안이 닮아도 좋쥬 경허연 나가 미식일고 곽 보라보라 꼭 두갓이 이거 이거 부부싸움을 한거 닮은디 미식일로 너네 그 싸울일이시는 이게 신혼초에야 점 이거 성격들 어떤 못맞추한 그자 화살 소리나고 키있지만은 이제 아이들 키우멍 그자 이제 살아온 시간도 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냥 어떤건 그 희엄 끊어오멍 지나가지구 미식을 또 각시 속상하게 이은게 그 목소리가 원 힘이 하나도 없고 그 신혼 아들 다 앞두리여 난 싱! 그렇다 멍 바빠쓰다 그랬어 멍 확 크게 끊어버려 경허지 경허하나 교통정리를 내도 어린아이들한테 교통정리를 내야지 교통정리를 내면은 또 이 맨울에 신대 전화 여 나 들어보고 없고 들어보지도 못해 끊은게 그 들어보지는 이은 개난 무사가 속상하냐 아방 미식어 누네 신대 너 신대 속상하긴 미식어 헌한 아이고 야네 무사 잔치 이 계절에 허지 아니 수가게 그 허현 미식어 헌날 저 밥 먹고 어디 저 아이들 도랑 가기로 약속을 딱 허현 인혁은 그걸 마취학 놔두신디 저 미식어 어? 친구 미식어 어디 헛헌 일리 서분한 못 약속 지키켓놈은 허현 술 고낭이고 쭈룩먹응 거 들어가넌 각시가 기분이 좋아하게 아니 좋쭈 아이고 아이고 그거 호루그자 그 술 먹을 거 그 인혁 버시형 약속한 거 그 뒤터림 미루지 못해 영 아이고 저 도끼 닮은 아들 롯땅하면 좋구게 낮속으로 나쯤 하는 점 저 아들을 점 이 신문에 날 넘어가 지금 마흔 넘어가는 그 아들 내 집이 들어간 거네 미식 영염때 교통정리를 내겨넘은 겨우고 쉽게 날이나 잘 챙기려네여 미신날 날 미신날은 이 날귀신들 미창으네 검신 젊은 아이들 분 아마 만난 지 백일 되면 날 챙기고 어 날도 함도 날도 함이나 마나 검해도 검은은 게 아니오다 아방은 쉽게여 그런 날 참 중요한 날 나도 그날 중요한 날 몰람 수가 그 검해도 요새 아이들은 겨우 생일이여 미신인형 내 혼인은 날이여 미신날이여 허영들 밥들도 먹고 선물도 나 밥 못 먹어 게 집에서 먹는 밥이 형 또 고툼내까 게 겨우에도 그거 의미를 되새기멍 미식어 하나 사줌도 허고 과듬도 허고 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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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부부가 금술 좋게 살면 죽을 거 아니오까 게 겨우 형 일 년에 몇 번이신 날도 아니고 그런 날이라도 허설 술 약속 이시민 어떤어떤 허영 요령 거 뒤탈에 물려둔 각시 형 그 밥도 먹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아니여 영 아이고 나 미식어 허는 거 보민 그냥 참 저런 건 아방을 아니 닮아도 쭈쭈 어떤 젊을 때 지내 아방이 형 쭈거시 정도 닮음신지 원 나이 들어가는 아방이 형 더 닮는 거담씨다니 저런 걸 날 닮아야지 잘 닮았네 그건 그건 이사름아 결론 행운에 혼 1,2년 정도 헐데나 형 코시롱 헛냄새 날때나 허는 거지 미신 뭐 몇십 년 돼 가는디 원 뭐 날 닮으신 아이고 몇십 년 돼가서 더 해야 되는 거우다 신혼 때야 그저 미식어 미신 거 아니어도 그저 불부떵들 주암주만은 허설 시들 내지고 요새 아이들 말로 미신 껀떼긴가 미신긴가 그거 올 때에 이런 것도 점령 챙겨간다 챙겨온다 멍 헤어사 살아가는 조미가이신 거고 아방은 쉽게 쉽게 음령 매칠 음령 매칠 미신 초로 보름이여 멍 공행 난 양 조상들 모시는 것도 좋지만은 난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엔 호르라도 인여기 산때 좋은 거 허구 산때 불거이시면 다 보고 걸어당길 때 즐겨질 때 나 공허린 허구정 우다 이제 돈 덜다 손에 지형이 있어도 동물을 밥한 거 어디 놀래글래 내도 줄바로 못 가고 미식어 난 양 좀 나 때꼬진 좀 이 제사여 쉽게여 맹질이여 벌초여 잘 출령할 거지만은 난 우리 아이들 신디 그런 짐도 양 죽으정도 아니여 우다게 그저 인형래만 행복하게 잘 살고 조상은덕이랑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사주 그 형식만 그저 헌다헌다 이 저 각시 속상하게 하면 되여게 숨쉬엄서? 숨은 코로 잘 쉬엄시다 아따말로 난 복식코브 아니하면 저 맹질시켓 다 살라고는 마음속으로 해요 가만 말을 해도 진짜 저 이 정말로 말을 헤엄수가 그것 간에 못 헤엄수가게 간에 그것도 헤엄지만은 저 도깨 닮은 아들 어떤 거면 죽으게 저 그는 이제 또 각시 이제 말도 아니여 구경에 가면 인여기 옷을 형 보드랍게 형 잘 못했죠 나 내년부턴 그 형 아니여 마음은 좋지만은 이제 또 부두두령 더욱 커먼 각시 속을 상하게 할 거 죽이 전화를 했어야 되구나 검신 도깨 아들이고 망치 아들이고 잘냄서! 우리 집들에 와보라! 무슨 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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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저! 아이고 아방도 그 거지 맙소 저 그 아니여도 맨우리 저 아방네 이번 공일날 벌초 가볼민 아이들 도랑 아측이 집들에 오케 낸게만은 나 금 닷돈 헤엄 놔둔 거 나 가 이번 지웨이 조굴 쿠다게 그거 헤엄 난 두 개 줍니까? 그거 닷돈 한 거 그거 헤엄 놔둔 땅 닷돈만 더 부청 열 돈 헤엄 미시 거 달맘지 크게 호나 헤엄 주제니 이 신디 가해 지분도 풀어줄 겸 나 이번이 우민 금 닷돈 그거 한 거 가해 물려불쿠다 언제 줘도 가해 짝시 주게 가해 주제는 거 주 개줄 담을 목걸이에 주제 나 그거 한 거 보면은 아이고 그거 주님 목걸이로나 귀걸이로나 팔찌로나 취향에 맞게 헤엄 찌민 되는 거고 그 난 검언 중 앞서 난 헤엄 두 개 줍니까? 게 나 먹진 그거 이 시쿠가 나가 찌영 댕기제니 이 시쿠가 다 관에 적신한 걍이 며느리 지분이라도 옷을 풀어 주제는 해임시다 하이고 첨나 아부 아부 첨난 며느리한테 저 죽 아부하는 시어멍은 신어디 뭐 굴리는 거 이소? 죄지신 거 이소? 게 걍이 이소 우리 아들게 저 우커멍 지네아방 닮아 점 소리만 크게 해 주 점 가족 위혈증 물로는 저 도깨 닮은 아들이엉 잘 살아 줄 거 아니 꽈기 하이고 욱하는 건 어멍이 훨씬 더 욱하는 거 닮은 나 아니지만 욱구 캠신고 아이고 돈하영 있으시면 다이아라도 그 가운데 더 크게 올려놔 주시면 좋을 건데 그거 못해 줘 난 가해신데 미안하여 다이아고 다라고 아랑해 줘 뭔 집이라도 포란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자유 맛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